이번에는 피팡 가위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 송창희 씨와 제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사랑 모험 환상입니다. 그중에서도 환상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즐겁고 젊은이들이 힘껏 상승될 수 있는 좋은 영화들이 많이 계시되니까요. 관객들과 한층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 겁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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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sag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 cos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Ả Architecture hunlude 부삼richten Khan